지난 시간까지는 아파트 시세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세대주택의 매매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요 측면의 기준을 잡고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시장에는 항상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장에 신축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급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보실 부분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오랫동안 끌어왔던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3.3제곱미터당 5,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라는 보도 내용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양가격을 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가격이고 그 다음이 공사원가 거기에 적정한 가상금을 더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 그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다세대 주택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세대 주택 공사 수지 분석을 하다 보면 공사 현장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토지비가 거의 대부분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공사원가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토지비와 공사비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셔도 새롭게 내가 만약에 공급자의 입장이라면 새롭게 어떤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분양가격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의 여러 가지 용도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토지의 장기 지수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드린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초의 2015년 1월 78.03이라는 지수에서 출발을 해서 2020년 11월 가장 최근 집계가 된 내용이 11월이 되겠습니다. 101.18까지 지수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 5년간의 기간 동안에 30.5%포인트가 상승을 한 것이죠. 토지 시세가 만만치 않게 꾸준하게 기복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수라는 개념은 서울시 전체의 주거지역을 평균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 지수에 나타난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한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3제곱미터당 토지 한평당 가격이 불과 2년이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천만원 이상 훌쩍 뛰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당 천만원씩만 계산을 해보시더라도 다세대주택 한동을 짓기에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토지 70평 단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불과 1, 2년 사이에 7억이라는 원가가 추가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체 다세대주택 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비의 상승분이 반드시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주택의 가격이 그만큼 더 인상될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 원가, 적정 공사비 원가의 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건축비 일반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적용해서 거의 큰 오차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건축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인 연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표준 건축비를 고시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곱미터당 건축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를 보시면 162만 7천원이었죠. 그리고 2020년 표준 건축비는 200만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73만원의 인상이 있었던 것이고 22.9% 상승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제곱미터당 200만원을 한 평당으로 3.3제곱미터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한 평당 건축비가 약 660만원으로 잡히는 것이죠. 거의 매년 쉬지 않고 공사비 또한 상승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토지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물가가 상승을 하고 또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의 90%의 공사원가를 차지하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이렇게 매년 멈추지 않고 상승해 왔다면 당연히 신축 다세대주택의 분양가격은 그만큼을 반영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고민일 것입니다. 적정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는 것이 바로 이 지표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아파트의 매매가 그리고 아파트의 전세가와 연동된 다세대주택의 시세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또 다세대주택 자체의 전세가격도 매매 전환 수요로서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반대의 측면,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통계가 흘러오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실적 중에서 서울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월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왔는지를 집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2020년 말까지 월간 단위로 그 달에 어느 정도 규모로 연면적 규모로 몇 제곱미터, 서울시 전체에서 몇 제곱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았는지를 쭉 이 막대 그래프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먼저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흐름으로 이 건축허가로 대변이 되는 공급 물량이 변동이 되었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3개월 단위의 이동평균 혹은 12개월 단위의 이동평균 선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개월 단위라면 분기별 변화의 양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12개월 단위라면 결국은 1년이 되는 것이죠. 1년 단위의 이 건축허가 물량의 변화의 폭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개월 거의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건축 시작부터 입주까지 공사 완공까지 기간이 잡히죠. 다세대 주택은 그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고 또 입주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흐름의 추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12개월 이동평균 선에 기초한 1년 단위의 건축허가 물량의 변화의 폭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12개월 이동평균 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건축 허가 물량이 올라간다는 것. 그만큼 신규 다세대 주택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났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서 2015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년도에 가장 높은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항상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격과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그동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6년을 지나오면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조금 더뎌졌죠. 그에 연동해서 역시나 다세대 주택의 건축 허가 물량도 계속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크를 달렸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점은 연간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연면적 건축 허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최고점은 12개월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만 제곱미터 연면적의 건축 허가 물량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그 이전 시기에서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10만 제곱미터보다도 더 아래로 건축 허가 물량이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급의 양상이 반전되면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앞서 보셨던 이 시기와 동일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전셋 가격의 상승이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아래까지 급격하게 내려왔던 다세대주택의 공급 물량, 건축 허가 물량이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점차 올라오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량도 늘어나고 다세대주택의 신규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평균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서울 전체적인 가격 지표가 상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가 다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정확한 입지와 포인트를 잘 골라내시는 것이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